네 여러분 2편입니다 바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눈이 이상해요 먼저 물도 뚜껑을 열어주고 여기에 물감도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 물감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오 진짜 굳었어요 이거 지금 엄청 아까 뻑뻑했는데 이렇게 돼요 안 보이시나? 반짝반짝 펄 진짜 펄 대박 됐다 휴지 휴지도 필요한데 저는 이 종이로 남은 종이로 흠 머리는 그냥 뭐 갈색으로 하겠습니다 데 Mode 객 대부분 대충대충 뜯겠응 저거 아니 지금 영어친구들이 이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1편에서 보고 2편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시면 좋겠습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붓으로 해볼게요 붓 잠시만요 이게 있잖아 이.. 걸쌔 뭐야 이 모든 물감이 펄이 있어요 펄은 그 반짝이나 반짝거리는건가 반짝거리는걸? 그런걸 말하는거 같아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왜 안나오냐 얍 얍 왜 안되냐 색칠 색깔이봐 이상해 왜이러니 색칠하는게 낫겠어요 왜이러니 왜이러니 색칠하는게 낫겠어요 이건 어떡하니 어 걸러지네요 근데 이상해 아 색칠 야옹 어떡해요 그냥 막 색칠해주게 됩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먼저 하고 이거 이걸 모아서 다 색칠하는거에요 오! 무지개 낙숙장 왜 거운색이 안나와 어 여기 나오는것들은 잠시만 아 아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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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상으로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